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고1 친구들 현재는 고1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오늘부터는 예비고2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1 친구들 반가워요. 남혜영입니다. 자 지금이 가장 중요해. 우리 고1 친구들 지금이 가장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캐스트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10월 지금 중순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간고사가 바로 끝났다. 또는 지금 중간고사를 마구 보는 그런 타임일 거예요. 중간고사 직후 그때 지금 이게 제일 진짜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먼저 촬영을 하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직후 그 타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말 중요해. 고1 친구들한테 선생님 왜 하필 지금 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다 중요한데 이 시즌이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슨해집니다. 풀어줘요. 풀어줘.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 그래 지금 정신 바짝 차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비고2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왜 지금 시즌에 너희들이 많이 풀어지며 그리고 지금이 왜 중요한지 차츰차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1학년이잖아. 중학교 때 공부를 하고 1학년에 딱 입학을 하게 되면서부터 난 고등학생이 되면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는 마음이 되게 커져.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죠.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되게 잘 봤어. 그런데 대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고등학교는 내신 따기가 힘들구나. 되게 어렵구나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됐을 때 아 그래 나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이렇게 망할 순 없어. 다시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또 달려줘요. 달려줘. 그나마. 달려주는데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한 번의 계기가 있죠. 여름방학. 여름방학이 딱 되면 이제 1학기 때 내가 성적을 되게 잘 받은 친구들은 진짜 열의에 가득 차가지고 2학기도 내가 내신을 진짜 성공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잘 가. 근데 1학기 때 이제 성적이 못 받았던 그런 친구들도 여름방학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1학기 때 좀 미쳐 놓쳤지만 이제 내신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 나 여름방학에 정말 데뷔해가지고 2학기 잘해볼 거야 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2학기 막 달리죠. 1학기 때 또 코로나 때문에 등교 안 하고 막 되게 심란했는데 그거 한 번 경험하고 여름방학 때 열심히 데뷔해가지고 이번 중간고사 쳤을 거 아니야. 그치? 이번 중간고사 지금 보고 있죠. 중간고사가 딱 끝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학기 1학년에서 내신이 총 4번인데 그중에 3번을 봤단 말이야. 그치? 3번을 봤어. 3번을 봤는데 3번 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좀 안 나왔다. 그런 친구들이 진짜 제일 위험한데 그러면 기말고사에 어떻게 하냐면 아 나 내신 1학년 내신 그냥 조금 그러니까 내신 안 되겠구나. 막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다른 걸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근데 얘들아 다른 방법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우리는 그때그때 닥친 내신 시험에 되게 열심히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 나 이미 안 돼. 어차피 기말고사까지 되게 잘 봐봤자 뭔가 내가 생각하는 커트라인 안에 못 들어가. 내신이 뭐 그만큼 안 따라줘.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이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렁슬렁 그냥 아 그냥 몰라 2학년부터 진짜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기말고사를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이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 기말고사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 성적이 뒤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기가 정말 정말 중요하고 지금 너희들이 고1이지만 나는 예비 고2라고 할게. 예비 고2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1번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러분은 이미 고2예요. 이미 고2. 그러니까 다 고2야. 고1이 다 고2가 되는 거야. 왜? 3학년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면 걔네들은 그냥 끝나요. 그러면 2학년이 3학년 되는 거고 1학년이 2학년 되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는 이미 여러분은 고2예요. 그러면 지금 2학기 기말고사 전이잖아.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맞지?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2학기 기말고사 전에 고텀에 내가 예비 고2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예비 고2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는 예비 고2니까 고2를 위한 준비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 두 번째는 내가 수학 강사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고2가 학습하는 수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워야 될 수학은 고1 수학에 비해서 많고 어려워요. 분량도 엄청 늘어나고 깊이도 엄청 깊어집니다. 선생님 고1 올라와서 내가 수학 교과서 배우면서 중학교 때보다 진짜 분량 많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2학년 때 더 4. 3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3학년 때 진짜 할 거 많으니까 너 2학년 때 1학년 때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해요. 3학년 친구들이. 그렇죠? 1학년보다 2학년이 훨씬 많아 할게. 보면 수학은 수학1 하셔야죠. 수2 하셔야 돼요. 수1이랑 수2는 모든 친구들이 다 학습해야 되는 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자연계열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선택해서 한 과목을 수능으로 보고 그다음에 인문계열은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보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에서는 미적분이랑 기하를 다 내신으로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 이건 학교마다 달라요. 물론 선택 과목을 또 3학년 때 진도를 나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선택 과목을 3학년 때 시작을 하려면 조금 늦은 감이 있죠. 2학년 때 내가 선택 과목을 나가고 3학년 때 또 한 번 보는 거랑 3학년 때 바로 그 진도를 시작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2학년 때 학습해야 되는 수학 자체의 분량이 많아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원들은 고1에 비해서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고2가 되기 전인 지금 예비 고2 시점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뭔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냥 중간고사 끝났으니 내 가을을 즐겨보세요. 자, 요럴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온라인 우리 제자들은 쌤이 요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좀 준비를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캐스트 영상을 부랴부랴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쌤이 생각한 대책으로는 2학기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비 고2로서 내가 지금 시즌에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은 2학기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1학년의 어떤 그 내신에 중간, 기말, 중간까지 성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물론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은 아마도 기말고사까지 해서 퍼펙트하게 잘 받으려는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3번의 시험에 내신 성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기말고사, 마지막 기말고사의 성적이 잘 나와서 자, 기말고사에 오히려 폭망한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 그런 애들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뭔가 내신의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친구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기말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즌에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수학적인 걸 말씀드리면 수학은 이제 끝부분 기말고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이제 순열과 조합이에요.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상당히 함수 파트가 계속 여기서 함수 나오거든. 함수 계속 나오거든. 되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경우의 수, 여기 끝에 배우는 수학 하에 끝에 배우는 순열과 조합을 모르고서는 여기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내용 자체도 중요하고 2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에 최선 다하기에 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 내가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학교 내신에 대한 조사를 해야 돼. 뭐 어떤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가지고 막 개념 공부를 달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신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여태까지 내가 중간, 기말 중간까지 봤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 분명히 자기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간고사 직후니까 시험지 분석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학교 수학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셨는지 자, 객관식에 어떤 문항들이 있고 주관식은 내가 세 번의 경험을 보니까 어떤 주관식들이 나오더라. 문제의 출제 소스가 어디 있는지 교과서, 부교제, 아니면 어떤 모의고사의 변형 아니면 선생님이 약간 심류형 같은 고난도 문제 같은 것도 어디서 지금 출제를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나는 왜 그 문제를 못 풀었는지 시간이 모잘란 건지 전혀 어떤 감이 안 온 건지 수학의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떤 대책, 분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학교 시험은 누가 내? 학교 선생님이 내.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의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기말에는 그런 실수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방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2학년 들어가서 배워야 될 수학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은 예비고의라고 이미 고의가 돼버리면 다 고의 공부합니다. 자, 기말고사 이후에,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고의를 거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다 고의 거 공부해요. 겨울방학 이미 고의예요. 막 수원, 수투 다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다른 친구들은 겨울방학에 수원, 수투 다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했는데 엄청 걱정입니다. 자, 저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 엄청 많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 수학은 한 번 공부하고 계속해서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누적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원 개념부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준비 슬슬 하세요. 개념부터 보시고 이게 또 이 진짜 고의가 돼가지고 또 한 번 학습을 하시게 되면 처음 보는 거랑은 확실하게 다르게 지수 로그 함수가 괜찮아지고 삼각 함수가 괜찮아져요. 수율도 괜찮아지고 처음 봤을 때 그것들이 전혀 안 괜찮다가 이상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보게 되면 그게 완전 괜찮아집니다.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나를 보고 있는 우리 고1 친구들, 예비고2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준비를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책 두 개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중간공사 지금 보고 있거나 끝난 직후인데 쉬어라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라고 하십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 알아서 다 잘 쉬시잖아요. 쉬는 것도 중요하지. 쉬고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은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지. 나는 쉬는 건 여러분들 잘 쉬실 테니까 하늘도 보고 조금 잘 쉬실 테니까 지금부터, 지금 시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우리 고1 친구들 많이 힘들죠? 지금은 다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그냥 원활하지 않고 해서 많이 힘들 테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1학년 예비 고2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또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